어... 글쎄... 다리가 불편한가? 그치 아무래도... 밀리야 왜 그래? 다리가 아파? 아무리 그래도 말 타고 와서 거리가 꽤 될텐데... 그래... 어쩔 수 없다... 이쪽으로 잠깐 와줄래? 빌리 타고 가자 응... 너랑 나랑... 우리 둘이 응... 빌리가 버텨줄거야 그리고 나... 누나들 태워준 적도 있어 걱정하지마 돌아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지금은 우리 버스 시간도 맞춰야 하잖아 우리가 앞서가면 밀리도 따라올거야 가자... 빌리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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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muy 안녕히계장을 두번째 매운맛 совещ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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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죄송하긴요 밀리 너 은근 눈치가 있구나 그래도 다음 손님들한테는 그러면 안돼 알았지? 와 이거 꼭 마페 같다 빌리 빌리 둘 다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덕분에 즐거운 데이트가 됐어 아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어? 버스 들어왔다 빨리 타자 처음... 처음부터는 아니거든 엉큼하다니 로맨틱한거지 누가 들으면 내가 못된 짓이라도 한 줄 알겠다 말타느라 수고했어 응 이런 것도 봤고 뿌듯하다 아까 내가 네 맘을 잘 아는 것 같다고 했지? 그건 내가 가진 신통욕이나 내가 살아온 연륜 때문이 아니야 너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야 언제나 그만큼 애정을 쏟고 있거든 이런 것까지 다 알아달라는 거 아니야 네가 날 바라보기만 해도 네 마음을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항상 네가 필요한 곳에 있을게 그럼 잘자 어? 웃고 있네? 좋은 꿈을 꾸나 봐 행복하고 있을게 계속